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여기는 이제 이걸로 철봉 만들 거예요 철봉 우와 철봉 완성! 우와 어나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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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진짜 잘 만들 것 같아 나는 진짜 잘 만들 것 같아 나는 진짜 잘 만들 것 같아 그 이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